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많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인 핵 등을 거론하면서 말이지, 물론 경각심을 갖고 항상 이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쪄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사실 내 생각에 핵은 말이지 뽐생뽐사하는 자들의 장난감이랄까. 왜냐고, 핵은 이기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생화학 무기는 핵보다는 좀 더 위협적이지. 하지만 이것 역시 사용하는 순간 북한이란 불량집단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걸. 이건 김정은이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궁금하면 가서 정은이한테 물어보든가. 그래서 이 또한 사용이 어려운 게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이지. 그래서 이 자들은 잡발 15년 동안 교묘하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짜로 낼름 삼키려고 무단히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미를 장식하려 죄명이라는 소시어패스 성향의 골 때리는 인물을 만들었지. 다양한 범죄 이력의 소유자 정가사범 제명이란 자를 만약에 뚱띵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살려둘까. 암튼 그런데 말이지, 자유세계를 비롯해 자유대한민국의 고구는 이 자들의 허무맹랑한 꿈을 허락하지 않았어. 아마도 이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썩은 것보다 심각하게 더 썩어 있는 북한의 내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거든. 그러니 대한민국 전역의 시뻘건 빨갱이들이 나대고 득실되면서도 자신들의 목적과는 다른 빨갱이 박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거기다 윤석열 정부는 이 자들의 씨를 말리려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 든든한 미국과 함께 말이지. 고난의 행군 때는 이미 소련과 동유럽은 붕괴되었지만 그나마 중국이라도 경제성장 중이었거든. 그래서 기댈 희망이라도 있었지. 빨갱이들에겐 불행하게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망하기 직전인 정말 단계거든. 그러니 이 자들에게 뭔 희망이 있겠어. 사요나라 김정은하고 빨갱이들, 올해 하은이 소망이 있다면 멸공이야. 하은아, 그건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란다.